국민의힘 지지율이 현재 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소위 스타, 얼굴이 없습니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김기현 대표도 이 부분을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할 텐데 취임 이후에 계속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김기현 대표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사실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김기현 대표 탓이 아니잖아. 온 국민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는 바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그냥 동조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석열의 당이 불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야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글쎄요. 아무리 개인적인 역량을 많이 발휘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국정수행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정말로 차기 대권주자군에 이미 편입이 돼 있고 뭔가 그렇게 의미 있는 행동을 활동을 해온 그런 인물이라면 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정도 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약간 차별하다 하면서 뭔가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 지지를 끌어모으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김기현 대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하는 대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청수답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김기현 대표의 현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락하는 국민의힘 지지율 여권 일각에서는 한동훈 차출론과 함께 나오는 게 바로 이준석계를 등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한번 보여줬던 게 사실은 천하용인 이분들 중에서 천하란 변호사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준석 대표를 다시 중용할 리는 글쎄요. 국민의힘 측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고. 최 교수님 지금 역할이 클 거라고 보십니까? 미미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계를 중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자리에 앉힐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그립감이 너무 세요. 이런 상황이 이준석계를 과연 등편을 시킬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통령과 당이 일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누가 와도 이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대통령이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져야만 당의 지지율도 함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한 명이 가고 나오고 이런 차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계가 들어간다고 한들 크게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떨어지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놓고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결론 날지 지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결론 날지 지금 지char진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져야 돼요?